안녕하세요 지금 LA 유니버셜 스튜디오 앞에 있는 옆선을 다들고 제발 이번 서프라이즈는 좀 성공하게 조정해서 실패했거든요 빠리빨리 사들고 왔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여튼 이게 뭐야 진짜 여튼 이게 못 참고 빨리 가깝다가 그걸 왜 이렇게 와 지금 와 너무 심한데 사다 보면 입이 파래졌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뭐야! 엿덩이 언니가 왔어? 한국 아니야? 진짜로? 너만 보면 하는 거 같아. 너무 신기한 게 문을 딱 열자마자 언니가 있었어. 나 딱 나가려고 하고 있어. 진짜? 자! 이건데. 우와! 장이다. 리액션 장인이 왔으니까. 옷이 피어났어. 손에서! 안녕하세요. 오 멋있다. 뭐야? 보여요? 지수가 어딨지? 지수야. 어 지수야. 어깨가 좀 큰 지수야. 지수 예쁘다. 맞아. 이쁘는 확실해. 보여? 박수. 어 그래. 진짜. 맞아. 맞아. 제 틱톡에 올려요. 틱톡. 저 틱톡에 참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 Here we go, guys. Let's roll camera. 플랭. And playback. 해결. 맘이 날꽃형기만 남기고 같단다. 미화는... 플랭. 매일이 날꽃형기만 남기고 같단다. 이현이 날꽃형기만 남기고 같단다. 미리 보지. 인간블링크예요 지금. 스포하트. 바람이 좀 안 돼. 바람이 좀 안 돼. 바람이요? 언니 내가 인스타는 내가 책임졌어 이번에. 좋아 좋아 좋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뿐만이 아니야 지금. 이거 뿐만이 아니야. 좋아 좋아. 언니 언니 봐봐. 오오오. 진짜 책임졌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잠깐만 하나 더 있어. 아직 아니었어. 아직이야 아니야 이것도 단지 쩔어. 드디어 이 여기가 크다는 게 나왔어 사진에. 단지 쩔지. 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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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에. 이게 뭐야.